내 보다 키가 크네? 내가 마이크를 내려야되요. 저는, 들립니까? 저는 진호영 말씀에 확 화답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겨우 그 뭐야 그 팔팔 오토바이 거기 딱 들려가지고 화답했고 지난주에는 소매치기 이야기 했죠. 아, 그래가 내가 소매치기 이야기로 한 30분 화답할 수 있었는데 아까 정윤영님처럼 저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되고 그래가 화답을 못 했거든요. 오늘도 뭔가 하나 내 귀가 열려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내 뒤에 상근형 뒤늦게 와가지고 앉아서 말 잡고 걸고 이래가지고 내가 도무지 화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참 신기한 게 저는 아무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있었는데 갑자기 미역이가 튀어나오더니 뭐 저 예쁘죠? 케사코 뭐 망발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이고 현주 나오네. 좀 기다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 미역이가 딱 나와서 간증하는데 옛날에 지며동에서 미역이네 집에서 모임을 오래 했었거든요. 지며동 모임을. 그때 미역이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엄청 싫어하거든. 그래서 막 강아지 짖고 내 한 대 반갑다고 퍼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짜증나가지고 강아지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모임할 때마다 미역이가 그 불쌍한 강아지를 베란다에 쫓아내고 닫고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사진 한 장 올렸죠. 요즘 강아지가 내 침대 중앙에서 맨날 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혹시 강아지 마음 상한가 싶어서 다리도 못 벗고 이불도 못 덮고 있잖아요. 내 침대 구석에서 내 쪼그리고 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한참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말 잠잠히 지켜봐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막 입대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제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미역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미역이 얼마나 제가 지금 우리 강아지를 그렇게 막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명역이 보듯이 강아지를 본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조금이라도 다칠까 싶어가지고 내가 사람이 키가 크잖아요. 강아지가 부담이 될까 싶어가지고 내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그 얼마 사료를 내가 깨물어 무면서 막 밥 물하고 꼬시고 막. 사람 일 모른다니까. 그때 미역이 강아지 찼을 때 미역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하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모임 장소를 옮겼잖아요. 그 지며동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파괴사 쪽으로 올라가면 파괴사 바로 입구에 파이데이아 아카데미아라는 북 카페가 있어요. 그 계대 교육학과 교수님이셨던 신등열 교수님하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퇴직금을 전부 투자해가지고 인류의 위대한 고전유산 읽기 운동 이런 걸 하거든요. 지금은 막 전국에 지부도 생기고 굉장히 잘 되고 있나 봐요. 그 파이데이아 아카데미아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요. 막 책이 막 인류의 고전 플라톤의 국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만큼 두꺼운 거 그게 딱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고전 50권 하면서 쫙 벽에 꽂혀 있다니까. 근데 제가 그때 겁이 없었나 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딱 오고 나니까 인류의 위대한 유산 50권이고 찌랄이고 내가 그게 내 알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겁도 없이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자매들하고 모임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제 전성기 같은데 마음이 가난한 자매들이 막 그때 막 20명 이상 그 팔공산 파괴사 이곳까지 와서 막 모임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그렇게 막 인류의 위대한 고전 유산 그것도 무시하고 우리가 모임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아까 조금 전에 영주가 나와서 또 간증하대요. 그때 영주하고 저하고 싸워 가지고요. 모임 하다가 내가 영주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니 꼴보기 싫다 하면서 막 너무 불타고 나가지고 막 모임 하다 그런 일을 보였어요. 뭐 영주가 무슨 간증하는데 저를 좀 이렇게 속상해 가지고 막 하길래 막 제가 막 제 성질을 못 참고 막 그랬거든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고 그때 언젠가 하면 MBC에서 나는 가수다 할 때에요. 나는 가수다 해서 내 처음으로 임재무으로 저는 대중가요 가수는 모르거든요. 어릴 때는 찬송과 커서는 운동권 노래 이 두 종류밖에 모르는데 처음으로 MBC에서 나는 가수도 하는 바람에 내가 대중가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임재범이 노래하는 걸 보고 저건 지 노래가 아니고 저건 지 간증이구나 내가. 임재범의 노래를 통해서 그걸 알고 막 같이 우리 미화 남편 안서방이라고 있는데 같이 그 테레비 보면서 같이 울고 막 이랬거든요. 이럴 집회 끝나면 쫓아가서 나는 가수도 보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자매들이 임재범 콘서트 표를 예매해 놨어요. 대구에 임재범 콘서트 한다고. 그거 비싸대 십몇만 원 하는데 그때 영주하고 싸웠잖아. 내가 열받아서 임재범 콘서트 영주 간다 켜는데 안 간다 하면서 콘서트 취소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여기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진호 형님 예수의 흔적 경주에 오는 형제들 흔적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없고. 근데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면서 자매들과 만나면서 새겨진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 흔적들이 다 생각이 나고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막 입대고 싶죠. 혼내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주하고 내가 영주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어느 날부터 막 오빠 하면서 내가 끌어안고 있잖아요. 카페에서 만나면 막 난 당황스럽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했는데 좌가 막 울면서 끌어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이구 가면서 이게 인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난 우리 자매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난 성미아한테만 감사한 게 아니고 성미아는 붙박이로 내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투팸에 전력 투구하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또 어떤 자매들은 11시에 가서 내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이런 자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방금 두 자매처럼 유라동도 가고 여기도 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다리가 되는 그런 자매들도 있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성미아만 좋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저 두 자매를 보면서 아까 순태경 나서 카드 자기는 뭐 창고에 뭔가 많긴 하지만 내가 속이 좁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저도 제 마음으로는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지만 제가 교회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신 흔적이 제게 새겨져 있으니까 내가 강아지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 강아지 끌어안고 자잖아요. 강아지는 우리 명예기 보듯이 하고 우리 명예기가 처음에는 강아지 때문에 매주 오더니 요즘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더라고. 강아지가 명예기 보면요. 너무 반가워 가지고 강아지 엄마로 와나 봐, 명예기를. 왜냐면 강아지 입을 막 몇 번 깨물었거든, 명예기가. 버러뜨린다고. 그랬더니 임마로 이끼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서열 1위가 명예기이잖아, 명예기. 명예기 오면 막 미친 듯이 좋아하고 반가워하고요. 그때는 나는 뒷전이라. 내한테 오지도 않아, 명예가 오면. 명예가 현관을 나설 때 내가 강아지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라. 네가 저렇게 좋아하는 명예 형이 가는데 너는 바보같이 울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거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갔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엄마가 왔다 가도 내가 엄마 붙들고 엄마 나 함께 살고 싶은 뭐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은발지에서 그냥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아지로 이렇게 생각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시점에 내 생각이 있고 현재 시점에 교회에 꼬라지가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하고 뭐 불안해하고 뭐 하지만 아까 진호 형 말씀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상근형이 자기는 투표하면 혼자 남더라도 끝까지 있겠다 이렇게 하던데 저는 뭐 한 열 명도 안 돼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 안에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루신 흔적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살면서 부딪히고 하면서 많이 다루어졌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제게 있는 한 제가 어디 가든지 실제 경험이기도 하고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증해내기만 하면 거기서 교회가 출연하더라고 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켜봤으면 좋겠고 이 참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 또 속상한 일이 있다. 지난주부터 우리 방송국 뒤에 조그만 방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연구소 애들 여덟 명 데리고 와가지고 제니하고 이제 영어 수업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또 알았는지 또 우경 형님 전화와가지고 제니한테 계속 언제 어디서 누가 시켜서 뭐 왜 하냐 허락은 받았냐 제니가 쫄아가지고 막 극하더라고 그래가 무조건 모든 일은 내 핑계되라 했어요. 아니 투표면서 그러면 간증하는데 허락받고 할까? 참 돌겠어요. 투표면서 우리 말씀 섬김을 때 앞으로 11시에 허락받고 막 말씀 섬김이 정하고 이래야 됩니까? 너무 속상한데 하여튼 그래도 이 환경이 이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꾸역꾸역 와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그래도 집회가 이렇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함께 짜여져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찬양합니다.